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에 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다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이 한두 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봐주고 있다. 위선으로까지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60% 이상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의 책임이다 하는 이야기가 절반이 넘고 이재명이 몸통이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힘을 싣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의 핵심을 따라가 보면 모두가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제하고 사인하고 또 설계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1조 5천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데 성남시장이 몰랐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민간업자 몇 명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 천배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재명의 꼼수가 들어있고 처음부터 그 사업 내용에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차명으로 뭔가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거분인 것인 줄 모르냐 했던 김만배의 말이 지금 들어맞고 있는 것은 그가 검찰의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올 때도 그런 조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자꾸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재명 이야기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밑에 움직여있던 직원들과 또 일사분란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을 보면 이재명의 지시나 묵인이나 또 이재명의 이러한 계획이 없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은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데 가장 정곡을 찌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그리고 대장동 특검 동시에 받자 나도 그 받을 용의가 있다. 특검. 그러니까 이른바 고발사주라고 한 것 갖고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거 내 특검 받을 테니까 함께 대장동 특검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재명은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는 본인이 아닐 거라고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서는 고발사주, 검찰을 사유화했다, 장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재명도 받아야 된다.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주 1대1 대신에 회동을 하자.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딱 들어보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지금 가장 외통수에 걸려있고 내가 지금 그 특검 받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실체입니다. 내가 몸통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피하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도 특검 받을 테니까 당신도 받으라 하니까 지금 한마디로 못 받겠다. 나는 그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 과거 이야기하지 말자. 과거에 나의 비리 이야기하지 말고 과거에 나의 이런 게이트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 이야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좋다. 특검으로 제대로 교명해보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5일에도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에서 두 개, 즉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 이 두 개를 쌍으로 특검을 가자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 대해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은 설계 자체가 배임의 완결이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을 겨냥해서 설계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결이다. 이거 검찰을 오래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현직 검찰총장이었으면 벌써 수사가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도장만 꾹 찍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협의하고 보고받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최종 사인한 것이다. 이게 바로 몸통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하고 보고받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최종 사인한 것이다. 배임은 부정 이익을 받던 제3자에게 주던 똑같이 범죄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끝나면 한 사람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말했는데 바로 이재명이 이 선거에 낙선하면 구속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맹백하게 증거가 나와 있고 지금 이거 딱 보면 이재명이 지시했고 이재명이 이루어지는구나. 특검을 하면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특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 임박해서까지 선거에 인양을 받는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피하고 있지만 이재명의 외통수는 바로 특검을 동시에 받자. 이재명이 혼자만 특검 받으라 하면 이재명이 피해나갈 구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피해나가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받자. 윤석열의 고발 사조 의혹도 특검 받을 테니까 대장동 게이트도 특검 받자라고 하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청선도 중요하고 범법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국민 삶에 더 집중하자.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1대1 대화를 하는 회동을 하자고 제안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자신 있다는 거죠. 토론하면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범법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국민에게 뭐 주고 뭐 퍼주고 뭐 이렇게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되면은 결국은 나라의 곶간 지금까지는 경기도 또는 성남시의 곶간을 뭐 들어먹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자 대성용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단성된다면 나라의 곶간을 통째로 통째로 비교할 것이다. 들어먹을 것이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통령 여기 후보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 눈을 현란하게 해가지고 뭐 쇼를 하고 이벤트를 벌이고 그리고 선전선동을 했는지 지금 성남시장을 하다가 갑자기 경기도지사 그때는 6.13 지방선거니까 아무나 깃대를 꽂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다 됐던 겁니다. 그렇게 뭐 무임승차하듯이 왔고 또 이번에는 또 선전선동해갖고 대선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 국민이 지금 이런 범죄 혐의에 노출되어 있고 곳곳에 정신병원이 들어서고 온 국민이 욕설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또 스캔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대1 대화 카드를 꺼냈다. 1대1 대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 수사 자체는 두려울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자체가 미래와 민생이 아닌 잘잘못을 따지는 일로 점출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변명도 속이 확 들어 보이는 변명입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공격하고 하는데 선수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이 대해서 특검을 하자 나오니까 지금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미래로 가자. 미래. 미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과거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과보를 정리하는 일이 바로 본인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정리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또 선전선동해가지고 또는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나라가.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선대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랬습니다. 각자 검찰과 고위공수처에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될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가 전부 다 장악돼 있고 지금 보실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하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추가로 고발한 걸 또 사건 배당하고 배당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낼 때 썼던 뭐 판사들의 사찰 의혹 그것 또다시 배당을 했고 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에 대해서 과거에 조폭과 관련된 수사를 표적으로 수사하려고 했다. 2017년, 18년. 또 그것 가지고 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윤석열에게 고소고발장을 남발하면서 수환하고 뭐 이렇게 수사한다고 합니까 압박을 줘가지고 자 빨리 그러니까 당신도 과거에서 벌써 나오고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하면 윤석열이가 오케이 하고 나올 줄 알고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 분명하게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과제가 있으면 그거를 통과해야만 간다. 자 여기서 이재명의 과제는 윤석열의 과제는 바로 특검이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털지 않고서는 대통령 선거에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대화한다고 토론하자고 토론 기술이 좋다고 그런데 국민을 싹 속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이게 벗어날 문제인가.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 저를 감옥에 넣지 말고 토론해가지고 해봅시다. 이거 말하는 거 똑같아. 살인범이 나는 살인을 안 했다고 토론은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 똑같아. 토론은 별개고 살인 또는 범죄는 증거, 정황 이거 가지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선이 아니라 감옥이 더 가까워야 됩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